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아르키시움 재료 L7의 Q&A 대화줄판 일본 자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절삭면의 표면을 미려하게 조도를 아주 높인다는 얘기죠 조도를 매끈하게 미려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질문을 보시면 기어나 샤프트의 축의 절삭각형면의 표면을 미려하게 하고자 합니다 제료는 S45C 탄소광과 합근광 크로몰이 들어가 있는 435의 생제 생제는 단금지 띠임한 게 아니고 풀림이나 불림 처리한 걸 보통 생제라 그러죠 보통 불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보시면 제료를 표면을 가공한 다음에 제료를 930도에서 공략불림한 후에 650도에서 4시간 정도의 띠임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금지는 남의 띠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불림한 다음에 띠임을 하는 얘기죠 이것에 의해 절삭 크로몰은 미려하게 매끈하게 된다는 거죠 됩니다 그리고 가공할 때 선반 가공할 때 바이트는 하이스 SKH 고스도 공구광이죠 51제의 표면 개질 TIN 디테니엄 질서져 증착한 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트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재료를 이렇게 공략한 다음에 띠임을 하시면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미려하게 표면 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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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